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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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반갑습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저 키가 크니까요 철사이고 3. 4. 4. 3. 5. 5. 5. 5.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4개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 분들이 문외교육을 하시면서 작품들을 매달 작품으로 2,3개씩 작품을 출시하시거든요. 10. 15. 20. 20. 25. 22. 25. 29. 19. 침해 어르신들 작품이에요 오감으로 그리고 열심히 문지르고 해서 작품들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김천재 평생교육원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4 3 2 1 그쵸 한번 신어보세요 쇼 쇼 쇼 쇼 쇼 쇼 물고기 발이 너무 크다 성도도서관 태블릿아트와 생활장식 그림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 식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거 어느 곳에라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야ares.. 와.. 이렇게 나와요 두 간만 더 많이 하시는거죠? 더운데까 맘부 주스 한잔 하시겠습니다. 콩아 불리면 안돼. 뜨거워요 뜨거워요. 캔들은 양초 라고도 많이 하죠. 색채를 만들기 위해서 색값도 겹고 향을 위해서 향을 넣고 그 안에 몰드 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캔들을 경주시에서 학생들이 만든 캔들 작품 공예입니다. 야 남은 있으며 여ans 보호에도 못해져요 보호에도 못 underwater 보호에 무의로 못 가고 보호에 무의로 못 가고 보호에 무의로는 못 가고 보호에 무의로도 하여 보호를문에 무의로는 사람이 보호가 컴컴이